한국국토정보공사 학생들이 졸전을 통해서 내년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에 따라서 더 멋진 훈련사, 미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나의 terminar 한 번 헤어 스프레이를 헤어 스프레이로 웨이브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어 품자면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사정을 표현하기 위해 제가 직접 바닷가에 가서 머리는 올백머리로 넘긴 모습을 상상하여 고데기를 사용해서 앞머리를 말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슬라 특유의 표정을 실감하게 만들고 싶어 렌즈와 아이클레이 그리고 속눈... 친구들 수 없겠죠? 그냥 안어서 올게 알았죠? 네. 저희가 퀴즈를 한 번 준비하고 있어요. 민아 선생님이 퀴즈를 진행해야 하는데 박수를 한 번 내줄게요. 앞에서 홍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쇼카롱과 함께 쇼카롱은 中國가 현이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쇼카롱은 계속 쇼카롱은 너무 nucle기보다는...... 감사합니다.